저 희생들에게 죄송합니다 필요없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입니다 여기 폭풍이 흔들고 총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핀은 흔들고 그리핀은 흔들고 흠흠... 즐거웠어요 너의 친척인 브램 브램? 어떻게 되요? 살아있어요. 마스터 육체즈 친척인줄 몰랐는데 갑자기 친척인걸 어떻게 알았댜 자아 저거 돈 주머니 표시가 있으면은 거래창이 열린다고 되있네요 자 일단 정보를 먼저 얻죠 저거 말표시에다가 엑스 표시가 있는거는 선택지를 대화를 끈다 네 이제 대화 고맙다고 하고 대화를 끝냅니다 자 이제 저거 말표시에다가 엑스 표시가 있는거는 선택지를 대화를 끈다 분명히 남자한테는 돈 안받는다 해놓고 이야기의 흐름상 돈 받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여행자들에게 예니퍼에 대해 물어봅시다 자 이제 저거 액시 표시가 있 붙은 선택지는 액시 표시를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 이걸 매우 능력을 투자를 하면은 된다는 거네요 하지만 일단 대화를 하고 싶다고 일단 말로 합니다 자 자 인내심이 바닥나려고 한다 잘못하다가는 죽빵 날라가요 네 일찍에 지금 말해줬으면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때리지 않잖아 자 일단은 주인장한테는 말했었고 이제는 저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교수 조교수가 근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전쟁이야 여기서 자 그러면은 그냥 끝납시다 뭐 얘한테는 뭐 물어볼 거 없어요 괸트 자 저 카드 표시가 있으면은 괸트 게임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괸트를 못합니다 해본 적도 없어요 진짜 자 괸트를 할 거면 얘한테 다시 오면 되겠는데 저는 괸트를 할 그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할 겁니다 자 이제 분 이분이랑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 놈의 특징이 라일락과 뭐 구스베리 향기랑 뭐 그거야? 좋아 좋아 한 잔 다지 한 잔 다지 한 잔 다지 오 오 알고 있네 자 일단 넌 누구지? 자 일단 넌 누구지? 지저분은 불안자 마사 미러 마사 미러 요리의 남자 아 뭐 예니퍼의 위치만 알면 됩니다 저희는 갑자기요? 지질 끄면 바로 주먹 날아가는 겁니다 주둔 사령관과 간단한 교환을 하고 떠났다네요 뭐야? 어디로 갔어? 바로 나왔네? 자, 닐프가드인에게 예니퍼에 대해서 물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계지도에서 내가 가야할 위치 면은 여기죠 여기로 가야되는데 그럼 나가야되잖아 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요 친구분들께서 나에게 시비를 겁니다 으흠 왜 위차를 못 내쫓아서 안달이야 3대1이라 용감하구만 덤벼라 경험치 좀 올리게 자, 인간들 괴물이라 덤벼봐라 마 아 아 아 아 아 하 하 하 하 하 덤벼라 하 죽바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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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 원 투 덤벼덤벼덤벼 덤벼바라 빠세야 주먹마 주먹한 6대면 끝나지말 자 이제 리프가드인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마르타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저장 이야기 진행 중 특정 지점에서 덤벼네벼네벼네벼 아까 바레타고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저장 이야기 진행 중 특정 지점에서 게임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수동으로도 저장을 할수 하는걸 잊지 말아주세요. 자, 위험이 가득하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야, 미안하다. 어? 방금 친 것 같았는데 안 쳐졌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게임은 참 희한한 게 맵도 넓어. 그리고 말 타는 게 그 레드데드 리뎀션이랑은 살짝 다릅니다. 자, 힘의 원천. 잠깐만.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힘의 원천. 자, 위험! 적 레벨은 체력 막대기 왼쪽에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붉은색이거나 해골 표시가 있다면 여러분보다 적이 훨씬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과 싸우기 전 물러나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레벨에 올려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까배봐라, 새끼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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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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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사라졌다 나타나니까 타! 아아아아 아아 아 아아아아 이이씨 왜 이러는거야 어이씨? 아아이씨 이런 이러니까 내가 힘들다노 아니 тор 이러지 마시라구요 하아 아니 회피는... 회피는 밥 말아 먹었나? 나는 피했다고 생각하는데 피하지 않고 뭐하는거야 한, 둘, 셋 아아아아 아니 진짜 어 아 잠깐만잠± 선생님 잠시만요 진짜 괜히 댐볐나?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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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그냥 갈게 힘에 원천 안먹을게 더러운 놈 으씨 굳이 나타나서 그냥 뚜시뚜시때리고 갈 그겐가? 아하 뭐야 아 여기부터야 갑시다 무지하고 가자 에휴 자 게임 저장 알아서 됐겠죠 이거봐 죽어가지고 네 그냥 물 진짜 흐르듯이 그냥 갔어야 됐어 채팅창을 살짝 내릴까? 여기다 여기다 가야겠다 채팅창은 요렇게 뭐야 나 왜 뒤로가 기다려봐 기다려봐 왜 희한하게 가던 길 제대로 안가고 이상한 길로 가는거야 하하 그래 일로 가면 되잖아 지나갑니다 아 여기가 아니네요 미안해요 늑대 왜 왜 진짜 동물들이나 이것들 다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넣었냐 어떻게 넣었냐 알았어 오케이 애가 안 놓고 싶어서 꺼내고 싶어서 꺼낸게 아니에요 갑자기 꺼내진거 어떡해 내가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위처는 그냥 문제 거리로 보네 그게 있어 나 나 마다 마다 오케잇 시, 내가 군인이냐? 디지르라고 그냥 문을 열어, 이씨 근데 왠지 그리핀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핀 잡으라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일하러 왔습니다 농부 대 농부라고? 농부 일은 해보셨나요?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티미린이 이전에서 30만원 그리고 그것은 그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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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그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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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거놈의 군사기밀 자, 그리핀 사냥해줄게 뇌우의 숲 그리핀 사냥이 2일을 찾았다 그들은 그들은 우리의 숲을 입었고 그들은 그리핀 사냥해졌다 그리핀 사냥해졌다 그리핀 사냥해졌다 자, 일단은 정보를 좀 들으면 도움이 되겠군이랑 특정한 약초를 채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은 정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죠 약간 이상한 놈이라 약간 이상한 놈이라 그리핀 사냥해 그리핀 사냥해자 그리핀 사냥해자 그리핀 사냥해 그리핀 사냥해 이게 제가 알지 못해 하지만 다른 문장에서 아직은 안좋은 것 같지 음... 음... 아마ция 기본적인 것들은 손으로 보내줘 그리핀 사냥해 그리핀 사냥해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활성화. 현재 퀘스트에 하나 이상의 목표가 있다면 R버튼을 눌러 이 중 어느 것을 추적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었거든요. 자, 그리고 장인. 장인은 다양한 물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보수는 좀 받구요. 대성장인은 망치모양, 아니 뭐야. 모루의 망치모양. 그 다음에 갑바장인은 이제 갑옷의 망치모양.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도 얘네한테 말 걸면 되는데. 수리 한번 하고 갈까? 안녕하세요. 왜 이세계 사람들은 무조건 시비는 한번 털고 가는 걸까? 자, 어쨌든. 제작 의뢰는 아니고. 제작 의뢰로 가야되나? 자, 제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뭐 강철판 뭐 이런 게 아닌데. 자, 일단 수리. 장착 아이템을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됐다. 됐어. 수리하려고 왔어. 그럼 수고하세요. 갑니다. 갑니다. 자, 무기 강화. 숫도를 이용해 무기를 임시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강화시 무기 피해가.. 피해에 추가치를 붙일 수 있다. 요거겠죠? 자, 사용하면 요렇게. 무기를 갈갈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 뭐야. 빠른 이동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네. 자, 이종표를 통해 다른 곳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이동을 하려면 이종표 앞으로 가서 A버튼을 누르세요. 자, 요렇게. 빠른 이동을 할 거면 요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어? 보물 있었네. 나중에 찾으러 가야겠다. 자, 여기는 숨겨진 보물.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약초사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어.. 비탄의 노래. 거기죠. 그럼 일단은. 여기 공고 게시판 가서. 그.. 서브 퀘스트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퀘스트도 같이 해야되가지고. 이 게임은. 레벨업이 부족하면은. 원활한 사냥이 안돼요. 이 게임의 특징이 그래. 자, 말 부르기는 나중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부를 수 있으니까. 자, 공고 게시판. 자, 밀프가드어 교습. 그 다음 새 명령서. 수배문 타령병. 황실 칭령. 그 다음에 현.. 형제에요. 그대는 어디에 있는고. 우물의 악마. 이렇게 해서 관심지점이 이제 물음표 표시가 지도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보면은. 아마 느낌표도 생길거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도에서. 아, 왜 자꾸 이렇게 나와. 자, 요렇게. 퀘스트가 있음. 방금 제가 이 공고문에서 받았던 퀘스트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발견하지 않은 장소도 가가지고. 한 번씩. 찾아보면은. 어. 좋은 것들이 많겠죠. 나중에 여기 아마 다 같이 오는 게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예. 여기 와서 여기로 가는 방법이랑.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저거는 나중에 찾는 걸로 하고. 이제 서브 퀘스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쓰. 어, 잠만. 이사람 개 아니야? 그. 대장이랑 만나야 했던 사람? 내가 뭐 했나? 휘. 갑자기 왜 이래? 안됐끈. 이러면은 얘 별만 못해. 자, 이 빌어먹을 마음 전부. 와, 나쁜 놈들이네. 흑종들? 근데 이 세계관에서는. 주워프는 무기를 잘 못 만드는 건가? 만들긴 만들되. 막. 사람보다 더 잘 만들고. 뭐 이런. 그런 건 없나보다. 자, 보수를 주면은 그 방아범을 찾아주지. 오케. 찾아주겠습니다. 오케. 오케. 자, 이 친구 대신에. 한번 다 했죠. 자, 퀘스트 갱신. 퀘스트 중 하나가 갱신될 경우. 화면 왼쪽에 알림이 뜨고. 버튼 누르면은 바뀐대요. 자, 위처 센스를 사용해서. 대장관 뒤를 한번. 보랍니다. 자, 여기죠. 여기에서. 한번씩 확인해봅시다. 자, 꽃잎. 꽃잎. 여기 주변에 하나 있을 건데. 여, 저, 여기. 빨간색 표시.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방아범을 찾을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죠. 자, 위처 센스를 이용해. 흔적을 따라가 보자. 자, 부츠 자국들. 남자. 자, 소변. 그리고 보드카. 술 먹고 저지른 거죠. 나쁜놈.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로 가서. 뭐임? 이거임? 아, 여길 한번 더 조사해야 되는 거야? 자, 부츠를 벗고 물러 들어갔다. 여기 어딘가에 또 하나가 있겠죠? 또 찾을 데가 있나? 없는, 없는데? 찾을 만한 곳이 어디 없는데 흐음... 아, 여기 터졌다. 여기이? 자,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고 저쪽이구나 자, 요 발을 계속 짜자서 쫓아서 아니, 근데 여기에 피가 하나씩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 아이고, 이 집 사람인가 봐 안녕하십니까? 그, 여기에서 방아범 있는 거 알고 왔거든요? 남의 집 살림살이 다 빼가도 되는 거야, 근데? 가자, 가자 남의 집 살림살이 다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예 그, 여기에 다치신 분이 있으시네요? 이 분이시구만 안녕하십니까? 그 다리가 개판이에요, 개판 얘네들이 바로 그 것들인가? 인간 우월주의 해가지고 비인간들을 개무시하는 그, 0시간 동안 플레이했는데 왜 갑자기 과도한 게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따라와 맥파이씩, 좌우 어 난 너의 돈 받는거보다는 대장장이한테 장비나 그런거 받는게 더 좋아 해바 해보아라 해보아라 어ит고..... 어쭈고 약하다 어죨구 어유고 약하다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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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g!' 미안해 약하던거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화악! 넘겨봐, 핫! 피하고! 핵펀치! 피하고! 라이트! 라이트! 레프트! 맞나? 호잇! 라이트! 레프트! 핫! 피하고! 핫! 뚫! 피하고! 핫! 뚫!